option 불에 뭐라고 생각해요? 소녀는 한번 더 한나라로 또 다른 채 널 살고 싶지 말하지 작별이다 너를 안고 싶단 말하고 겨울을 잘 살아줄 시간이 많아 나 말해봐요 날 잃어버린 병에 걸린 것만 산타해 나의 내 과란을 이 개의 수업 중 나를 위치해보세요 나를 위치해 그 나를 위치해 나의 목소리를 위해 그 나를 위치해 여기 있고 그 나를 위치해 그 나를 위치해 내의 목소리를 위치해보세요 흥미만의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흥미만의 공격을 빌리는 중 흥미만의 공격을 빌리는 중 흥미만의 공격을 빌리는 중 흥미만의 공격을 빌리는 중 내가 시간을 멈추고 눈이 소잌 수 있도록 연속한 이별 속에도 중심시간이 좋아 눈빛들을 안아줘요 진심으로 나는 진심으로 닦아야겠어 우선이 모두 있어 나는 다가오지 마라 내 힘 다가오지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지 마라 내 힘 다가오지 마라 덕분에 멈추고 나 내 힘 못 들게 다가오지 마라 여기 내 힘 너 미니 나는 바람이 되어 현대모두에 어젯밤처럼 거짓는 새처럼 너너너로서 세면에 저 걸음나무에서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면 웃을 수 있도록